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4 4 4 4 4 4 4 4 4 5 5 4 4 4 4 4 4 4 5 5 5 5 5 6 5 6 8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3 15 12 12 12 12 13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7 17 18 18 19 20 15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20 19 20 20 20 20 21 21